지금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당한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언론에서 응급실 상황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 오늘 중앙일보 1면 제목이 해지면 근무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은 밤 휴일이 두렵다. 한국일보는 실명 위기인데 20번 전화뺑뺑이 초응급 대동맥 박리도 4시간 지연. nbn 같은 경우는 피토하는 암환자도 겨우 이송 응급실 대란이 119 대란으로 연쇄 도미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응급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응급실에 군의관 추가 배치한다. 공보위 배치해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응급실 뺑뺑이를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할 텐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쓴 것은 이 상황이 심각치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 언론에서 심각치 않다라고 좀 더 크게 쓰면 좀 더 부각되는 효과는 있겠죠. 비상배를 울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제발 이쪽을 좀 봐주시라고 계속 정부의 비상배를 울리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충분히 극복하다는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의료 붕괴를 막고 있던 그나마 있던 일부 의사와 간호사들의 체력이 방진, 고갈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두굴 넘치는 물이 더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둑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고집, 불통 그대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 인식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어르신이 계시고 또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의료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인식을 빨리 좀 재점검을 하고 충분히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의료 개혁 자체가 성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계속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적으로 공고한 지지 위해서 이 의료 개혁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의료 문제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생이 중요하다, 민생이 중요하다 하는데 민생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최초의 우선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확한 상황 인식이 되고 있는지 빨리 재점검하고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 건 맞아요. 지금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 MBC 사옥에서 만약에 누가 쓰러지면 거기로 이송될 가능성도 꽤 있을 거예요.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6, 7km 정도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 응급실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금 바로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사람도 최근에 밤에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지 했지만 밤부터 불안하는 겁니다. 혹시 밤에 안 좋아져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뺑뺑이를 돌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 오히려 더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특히 고령 환자가 있는 고령인분 어르신들이 있는 집이나 이런 데는 더 불안감이 커집니다. 정부는 오늘 박유수 차관 나와서 경증과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왔었죠.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했어요. 의식불명이나 마비 상태가 아니면 이때가 중증인 거 나머지는 경증인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특히 고령 환자들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여러 체계가 갇혀 있는 응급실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는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질서를 잡으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응급실이 붕괴 상황이 되면 빨리 먼저 가서 어떻게든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잡아야지 그러면서 질서가 더 망가지게 돼요.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사회나 이건 당연한 결과. 더 불안하면 더 과잉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고 조장하는 게 누구냐? 정부예요. 이게 개혁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전혀 이거를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위급 상황이고 특히 정권에는 이건 전 비상배리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강사님이 군 생활을 국군수도병원 의무병으로 계셨는데 군인들이 수도 없이 다쳐서 오는데 군의관을 뺏어서 하면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공보위도 말씀드리면 공보위가 공중보건이잖아요. 의대생들이 군대 대신 가는 겁니다. 군대는 18개월이지만 공보위는 36개월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공보위들을 의대생들이 잘 안 가요. 18개월 잡고 또 군대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18개월 반만 하고 내가 그냥 빨리 의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올해 그만두는 공보위가 이게 보건소를 지키는 분들인데 1,000명 정도인데 올해 공보위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이 7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지역의료는 물론 보건소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조금 더 한가하겠죠.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지역에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료센터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보위도 부족해요. 올해도 300명 이상이 과거보다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230명은 빼서 응급실에 넣겠다. 이거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데서 빼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고위관리가 대책이라고 하느냐. 물론 급하니까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절대 오래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상황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응급의료체계 상황이 위기까지는 아니다. 일부 주장이 객관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도수 총리 같은 경우는 환자 곁을 떠나버린 전공의들이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sns에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이 sns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 앞 공사 현장에서 이제 60대 노동자가 다쳤는데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골든타임 놓쳤다는 기사 공유하면서 이제 국민 생명 결과 모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 편한 소리를 하실 건 아니고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협력을 해야죠. 일요일에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도 2026학년도 이후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본인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대라는 의사 탓이면 민생파 타는 국민 탓이냐 이렇게 비판만 하고 속 편한 말씀을 하실 게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공의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다만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언급실은 문제는 없다. 혹은 붕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물론 지금 당장 붕괴는 아닙니다만 이 상황 인식은 정말 빠르게 재점검해봐야 되는 게 제가 한 가지 좀 비유해서 예를 들고 싶은 게 있는 게 레마르크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마지막에 전선에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기를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는 걸로 소설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군인들이 부대원이 80명인데 어느 날 150인분의 식사를 포식을 해요. 그러면 1인당 한 2인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그 부대원은 150명이었어요. 70명이 어느 날 나가서 전사하고 와서 부대원이 8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식량은 150인분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포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그날 되게 잘 먹고 잘 쉬고 처우가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모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응급실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경증 환자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어떤 데는 외상 환자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모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응급실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통계는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실제로 응급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현장의 응급의학과 교수, 남아있는 전문의 이런 분들이 라디오나 방송에 나와서 르뽀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작가인 레마르크 본인 1차 대전에 참전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은 사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논픽션이나 르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부전선이 정말 이상이 없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한번 현실을 재점검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여당 대변인의 고언이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와 그리고 대통령의 우격다짐을 그대로 받고 있는 정부 고위관료들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문제고 앞서 야당 얘기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고 굳이 그럴 건 없지만 사실관계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 문제는 이제 순행의 원서를 곧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겠다. 다만 26년도 정원은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돌릴 건 아니고 일단 여당 대표도 대통령을 설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야당에서는 아예 국회 내에서 좀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애초부터 이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완강하면 그냥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사실상은. 어렵지만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맞이 못해서 총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사의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참 탈출을 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무슨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삶도 있고 개인의 욕망도 있고 자식도 키우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상하게 막 해놓고 의사들 보고 당신들은 봉사해야지. 히포크라이트 선수 안 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정부의 정말 무자비하고 거친 의료개혁, 정부가 주장하기에 의료개혁 대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수긍을 하고 그래 정부가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죠.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해주면 정부로서는 증언 문제를 해주면 좋겠지만 의사들이 안 해준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저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두환 정권 초기 정도에 끝난 얘기예요. 국가가 어떤 걸 하는데 각 개인은 희생해. 당신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개인들이 내가 왜 희생해라고 하죠.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이게 먹혔던 거는 희생 안 하면 총칼로 무자비하게 때려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고 또는 저항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 각 개인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탓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 여기서는 의사들이 되겠죠. 또는 지금 넓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될 것이고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응급의료 원활하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 현장에 간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과 다른 잘못된 보고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앙위기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장관이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는 총리라든지 이런 대통령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이 상황 인식 자체가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대변인도 고언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안 됐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정부 고위관료 이분들이 특히 정부 측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닐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보인 분들이 아니에요. 알 텐데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고 우격다짐이니 그 관료가 대통령의 임명에서 된 고위관료들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기엔 직을 걸고 좀 직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본인들은 적절하게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북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교용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박민수 처관도 했어요. 의료가 붕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한 30명씩 목숨을 잃어야 이게 붕괴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붕괴입니까?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목숨을 못 살리면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못 살린다면 그때부터 붕괴인 거예요. 그때부터 위기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기도 아니고 붕괴도 아니다. 하루 50명씩 사망해야 이게 붕괴가 되는 겁니까? 이 장관, 차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영호 대변인은 계속 현장에 대한 상황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제 대학병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대형 마트를 찾으셨거든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이것도 중요하죠. 장바구니 물가 점검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민이 미역국에 쓸 고기 골라달라고 하니까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좋다 이렇게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응급실 현장에 가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민생의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마트에 간 것 자체를 갖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 사실 약간 셀프디스 같지만 대파 논란으로 저희가 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물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추석도 다가오고 그건 맞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는 정말 현실 인식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상황 인식을 이것은 정말로 서부전선 이상이 없냐 보고는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설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 파울 보이머가 전선 현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날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보고 올라가는 내용은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대통령이 응급실 현장에 가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그렇지 않고 보고가 정말 여과 없이 잘 올라가도록 지시를 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딘가를 가면 경우 때문에 미리 현장을 다 점검하고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지금 응급실에 인원도 부족한데 현장에 더 방해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응급실의 상황은 사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관계자들이 지금 상세하게 증언 내지는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이대목동병원 얘기했잖아요. 우리 mbc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 응급의학과 교수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라디오에 나와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한 시간 동안에 다섯 명의 환자가 들어오는데 심정지 환자가 둘. 뇌출혈이 하나. 뇌경색이 하나. 심장마비 의증이 하나. 다섯 명 다 위중한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볼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기 혼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충분히 다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젠가요? 박민수 차관이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와 전공의가 평시 대비 73%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붕괴는 아니고 위기 정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언론사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응급실 뺑뺑이 기사를 썼었죠. 필수 진료, 응급 의료 이게 부족하다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 기준으로 삼은 100%도 이미 부족하고 130, 150%가 돼야 간신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과거 100% 대비 73%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만성 비염 환자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출혈이나 경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큰 문제인데 아주 상황 인식이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관련해서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안이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우격다짐해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앞서 마트 간 사진 봤는데 일단 1차로는 이해가 돼요. 아마 대통령은 지금 응급실 못 갈 겁니다. 가면 멱살잡이에 또 입틀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추정의 영역인데 의사와 간호사가 참겠습니까. 물론 경호실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긴 무섭고 굴비와 배추를 만났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저 사진을 그렇다고 대통령실 제공으로 뿌리는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은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장을 찾는 게 좋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우선시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의료현장이 가장 긴급한 민생의 현장인데 거기랑 가고 배추와 굴비를 만나러 갔어요. 이걸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아 우리 대통령님이 물가 신경 쓰는구나. 물가 신경 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것보다 한 10배 더 의료를 신경 써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진을 배포해놓고 대통령님이 민생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무 쪽도 전혀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현안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대목동병원도 지난주 금요일에 그 현황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냐면 일주일 중에 이틀을 응급실에 닫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매주 수요일 반만 폐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최대한 버티고 버텨서 아마 그 정도로 지금 막은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전국의 주요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 특히나 응급실이나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남아계시는 의료진들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당 대변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이 들으면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당정관계를 벌려놓는 말씀하시니까 지금 대통령님의 이 현실 인식이 너무 둥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정권에도 위험한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전직원을 상대로 조회를 가졌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봤는데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개원식 참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다. 대통령께 개원식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린다. 국회가 이성을 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처음으로 직원 조회를 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건 처음인데 굳이 해서 저런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 보호 차원에서 내가 그랬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진석 실장이 원래 정무검각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친박과 친이 사이에서도 가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워딩은 가라고 말씀 못 드린다잖아요. 가지 말라고가 아니라 대통령은 설득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피케시 때문에 얘기할 때 피케시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냐 누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가 비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피케시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다. 8, 7년 이후 처음에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아니면 훨씬 이제 황제폐야 정도 돼야 어디 무험하게 대통령 앞에서 피케시을 하느냐 해서 못 가는 건데 거의 그 단계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자 그게 아니다. 이건 대통령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다 정도로 해서 정진석 실장이 일종의 쉴드를 치는 거 아닌가. 대신 욕해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모두가 축하받는 국회 개원식이 되고 여야가 아름답게 악수하고 손잡고 이런 개원식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불참하셨다고 해서 야당이 이걸 비판할 게재가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 가지 87년 민주화 이후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한답시고 탄핵 소추한 발의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성 청문회를 야당이 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부부가 누굴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야당 의원이 극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개원식 전날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해서 그 개엄령 음모론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개엄령 얘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설령 대통령이 개엄을 발동한 상황이 돼도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는 무슨 야당 의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야당 의원들을 40명 넘게 잡아 가두는 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 무슨 신이 쿠테타나 어떤 그런 내란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갈 수가 있습니까? 정키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윗집에서 누가 이사가 와서 집들이란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사실 그 윗집은 맨날 쿵쿵거리고 층간소음만 내고 쿵쿵거리는 것 정도만 하면 모르겠는데 맨날 내 사진 붙여놓고 집안에서 다트 던지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 누가 그 집들이에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맘먹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이른바 반대 세력과 같이 있는데 사이가 좋다? 아름다운 차담회 하면서 개원식 앞에서 차담회 하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진심으로 연출된다. 세종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조 정조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탕평책 쓰고 그랬잖아요. 세종 이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아서 못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앞서 무슨 계엄문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전에는 국회는 동물국회였어요. 막 날라다니고 그랬습니다. 명패 던져지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래도 갔습니다. 그건 상수예요. 비판하는 야당이 물론 더 과장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억질 수도 있지만 야당은 늘 비판했습니다. 아주 간혹 대통령에게 이건 잘했어요 라고 했지만 거의 비판했고 또 그게 야당이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안 간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니 여야가 늘 싸우기야 하죠. 맞는데 최소한의 예양과 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여야는 싸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동물국회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개원식은 하고 싸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멱살 잡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다 개원식 이후에 했는데 이번에는 역대 최고로 개원식이 늦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장면들 탄핵 청원 청문회니 그다음에 살인자 어쩌고 하는 극원이니 그다음에 계엄령 음모론 이런 것들이 다 개원식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걸 본 상황에서 대통령도 사람인데 이걸 가고 싶었겠느냐라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안 가고 싶죠. 저도 안 가고 싶은 일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면 다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몇 가지 이벤트 때문에 안 왔다는 것보다는 저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몇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려는 열이나 격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건 이런 일이에요. 기자들에게도 아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왜 병원을 안 가보시고 이런 가짜 뉴스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틀린 말이지만 이건 격정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설득할 거야라는 의지가 보이고 과거엔 그랬습니다. 물론 잘못된 인식 속에서 출발했지만 설득하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게 안 보여요. 의지도 안 보인다. 의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특히 여당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뒤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유불류를 따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예요.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게 유불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목요일 브리핑 보고 아 이거는 외골수 모드로 대통령이 방어막 지고 일체의 얘기를 안 듣고 또 일체의 설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구나. 너무 위험한데? 이건 외골수 모드인데? 그런데 바로 이제 격은식도 아예 굳이 내가 가서 욕만 먹을 텐데 왜 가? 그냥 난 내 할 일 하겠어. 아마 50년 뒤에 나를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는 환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 대통령이 정말 그런 태도로 현재까지 본 걸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의료 붕괴나 이런 것도 주변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